여러분들 파밍 해가지고 플레이어건으로 BRDM 먹고 끌고 오시면 돼요 밀타파워로 끌고 오세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다 내린 다음에 밀타파워로 끌고 오세요 밀타파워 네 말씀하세요 저 대신 군대 좀 가시면 안돼요 군대 아직 안 갔어요? 아니야 진짜 군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수리탄 던져봐 나 진짜 라떼는 말이야 나는 운전명이었어 여러분들 가서 화잉방에 집어넣는 날 문 잠가버렸어요 여러분 진짜로 유행할 수 있어요? 스스로 좀 참아가면서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지는 거야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고 군대 생활하면 여러분도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배울 거예요 밀꼰대 대구리 대구리 야 보태라 어휴 네 무슨 점프가 몇번이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깜짝 4 2 2 2 2 중 2 2 2 2 2 2 4 2 3 12대 여러분들 혹시 자기 팀 중에 끌고 오시는 분 있나요?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없으시면 이제 시작할겁니다 두줄 나와요 나와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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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옵니다 이제 이거 떨어지면 바로 할게요 저거 위에거 떨어지면 저거 바로 붙여 바로 BRDM 바로 붙여 바로 붙여 자기장 자 바로 붙이고 붙이자마자 천이님 쏘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자 이제 가겠습니다 쏴주세요 고고고 15대다 자 우와 대박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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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하 고생하셨습니다 타월 타월 와 이거 장관이다 연기나는거 봐봐 와 이거 진짜 미세먼지 이야 이거 연기봐봐 저 죽이세요 저 죽이세요 저 죽여요 저 옵저브하게 뭐야 이거 안돼 리플레이